자, 이제는 이제 그 2회차, 동영문회고사 2회차를 보겠습니다. 자, 1번은 뭐예요? 1번은 법령상 열람과 등본교부에 관한 내용 중 아닌 거 그랬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적공부를 종이로 된 공부하고 전산화된 공부 두 개로 분류합니다. 자, 이 두 개의 뭐예요? 두 개의 분류하는데 일단 종이로 된 것은 종이로 됐으니까 보관을 얻다 하냐면 지적소관청의 지적소거에 보관해요. 다만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한 공부는 어디에 지적정보관리체계 대형 PC에다가 보관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적정보관리체계에 보관하는 전산화된 공부는 시 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관하는데 다만 뭐 할 때만? 열람과 등본교부 할 때는 시도이사가 빠집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읍면동장한테 신청해서 교부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럼 기억이 뭐예요? 그냥 지적공부를 직접 열람하고 등본을 교부하는 사람은 소관청에 보관하니까 소관청에 신청한다. 아닌 거 그랬으니까 기억은 맞아요. 기억은 빼야 됩니다. 2번과 5번은 답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정보처리 시스템에 통해서 기록 진행된 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받을 때는 거기 시도이사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튼 니은이 들어가야 된다. 그럼 니은이 들어가면 3번이냐? 134이기인데. 134이기죠? 자, 그러면 거기 디귿번에 부동산 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자, 열람할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한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 종합공부의 기록상에 전부 일부 발급을 하는, 발급하는 사람 있죠? 발급해서 하는 사람은 절대 시도이사 신청한다. 그거 틀린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나 지적공부는 등본교부와 열람에는 두 개의 공통점은 시도이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자, 니은과 디귿이 틀렸으니까 니은과 디귿이 나오는 게 뭐예요?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얘기인데. 니을 보게 되면 지적측량성과 열람, 지적측량성과, 식량성과죠?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겨박한 자는 지적상각측량성과에 대해서는 시도이사나 소관총에 신청하고 보조종과 도권총은 뭐예요? 소관총에 신청.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적공부, 부동산 종합공부나 지적공부는 열람 등본 겨박을 때는 시도이사가 나오면 안 되지만 지적상각식량은 누가 들어가야 돼요? 시, 도지사 또는 소관총.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의 답은 뭐예요? 1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 3번이다. 3번이다. 자, 3번이다.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2번 토지 등에 관한 설명 좀 틀린 거랬어요. 하여튼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 되고 나오죠? 등록전환은 법을 개정해서 신청단계에서 신청단계에서 지목변경 없이 신청하면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자, 임야대장에서 토지장으로 바꾸니까 지목도 바뀌게 되고, 면정도 바뀌게 되는데 신청단계는 절대 몹시, 지목변경 없이. 그래서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을 줄치시고, 두 번째 줄에 뭐예요? 지목변경 없이 된다니까요. 자, 분할을 1필질부가 용도 달려야 할 경우에 의무가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매매를 위해서 불합리한 지상변경에는 할 수 있다요. 그런데 2번처럼 뭐예요? 1필질부가 용도 달려야 하면 하여야 한다. 60일의 의무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합병의 의무가 있는 토지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부지와 장학도, 철천지의 구유수, 구유수 공채 이런 토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목이 이렇게 뭐예요? 열거된 거 있죠? 자, 이렇게 합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대의로 신청하는 거 있죠? 토지동 대의로 신청하는 거하고, 건물을 자를 때 공공사업 있죠? 딱 이 3개만 지목이 몰려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4번 하게 되면, 4번의 동그라미 4번의 뭐예요? 면적의 허용범위 이내에 초과액이죠? 그래서 뭐라고? 등록전환이 나오게 되면, 등록전환은 뭐예요? 허용범위 이내라 하게 되면, 무슨 면적을? 임야대장 면적을 그대로 쓴다. 그러면 틀려요. 항상 등록전환될 면적이에요. 등록 뭐라고? 전환, 등록전환될 면적이다. 그런데 만약에 뭐가 나오면, 초과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항상 뭐예요? 네 글자니까 고쳐야 되고, 칭량해서, 이내면 칭량 안 해요. 자, 초과야지 식량을 하는 거니까, 초과하게 되면 칭량을 해서, 직권정정한다, 고쳐야 된다, 칭량해서 다시 고쳐야 돼. 그럼 토지를 뭐하게 되면, 분할하게 되면, 이내라 하게 되면, 나누고, 뭐예요? 나누고, 초과된 면적을 각 분할된 필지의 비율대로 나눠주고, 자, 초과하게 되면 칭량해서 고쳐야 됩니다. 이건 그냥 두 글자니까, 정정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몇 번에, 동그라미 뭐예요? 4분의 분할 전에 면적 차이가, 허용범위 이내, 허용범위 이내에 동그라미 치고, 이내. 자, 이내에 대해서 오차는 뭐예요? 자, 거기 나누고, 이내 밑에 나누고 나오죠? 예, 허용범위를 초과했다고 하면, 칭량해서 다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분할은 뭐예요? 정정한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 5번은 뭐예요? 5번은, 첫 번째 줄에 등록전환 동그라미 치고, 이내. 등록전환 허용범위 이내. 등록전환 이내. 자, 무슨 면적을?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그 밑에 줄에 초과 나오죠? 소유자 신청하면 안 되겠죠? 직권정정입니다. 그래서 2번에 뭐예요? 5번은 소유자가 신청하면 안 되고, 등록전환은 네 글자니까 뭐라고? 직권정정해야 된다. 직권정정을 뭐예요? 직권정정을 하여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2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3번, 지목에 관한 틀린 거랬죠? 자, 일단 뭐가 나오면, 경마장, 야영장, 야영장, 일반공중에 위락과 휘앙. 야영장, 야영장 있죠? 야영장. 야영장 나오게 되면, 야영장을 써보시고, 이렇게 뭐예요? 야영장을 이렇게 써보시고, 그 다음에, 야영장을 가지고, 자, 글자를 만들 때, 뭐라고? 야영장 동그라미 뭐예요? 유, 그 다음에 뭐예요? 원, 그 다음에 지, 이렇게 유원지 뿐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유원지다. 맞고, 그 다음에 거기, 일반공중에 복원휘앙 있죠? 복원휘앙. 자, 뭐가 나오면, 국토법의 공원이라든가, 그 다음 페이지, 그 위에. 자, 위에 보시면 녹지 동그라미 치고, 녹지 나오면 뭐예요? 녹지 나오면 공원이다. 보시면 돼요. 녹지, 공원. 우리가 뭐예요? 초지 나오면 목장용지예요. 녹지 나오면 뭐라고? 공원이다. 보시면 돼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그 체육활동 있죠? 방이 뭐예요? 승마장, 승마장 말타고 운동하는 거니까. 경륜장, 체육용지고. 그 다음에, 공항시설 및 항방시설, 물건을 싸둔 거 있죠? 그, 잡종지가 맞아요. 거기, 여객자교관 초면은 뭐예요? 자동차 운전하고 있죠? 자, 변수정차 운전하는 이 땡콩이는, 자, 땡콩이는 뭐예요? 자, 거기, 이 땡콩이가, 자, 이 어디, 한마디는 뭐예요? 오물처리장 있죠? 오물처리장. 자, 공동물에, 자, 공동물 있죠? 버리고, 그 다음에, 야시안 갈대뇨와, 야시안 갈대뇨가, 여객터미널, 뭐예요? 폐차장, 공항항만장에서, 뭐예요? 잡종됐다. 그래서, 그렇게 외웁니다. 자, 변수정차 운전하는 이 땡콩이는, 도축장, 뭐예요? 도축장, 오물을, 최석장, 오물에 버리고, 야시안 갈대뇨와, 여객터미널, 폐차장, 공항, 자, 항만, 뭐예요? 항만, 공항, 물류장에서 있죠? 잡종지 됐다. 이렇게 외웁니다. 잡종지에 올해 나와요.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그, 특징이 없어요. 잡종지는 그냥 단순하게 외울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여객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하고 폐차장, 잡종지단점. 그래서, 자, 3번에 뭐예요? 3번에, 3번에, 4번에 5번이고, 지목은 뭐라고? 잡종지입니다. 잡종지단.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뭐예요? 4번 문제는, 자, 그 지목의 연결이 오른 거 있죠? 이거 2022년도 간평 문제인데요. 자, 묘지를 관리하는 건축물문지는 뭐예요? 건축물문지 나오니까, 이건, 앞에 이럴 때 한번 했어요. 어디에? 과수원 내 주거부지, 대. 목장용지 내 주거부지, 대. 묘지를 관리하는 건축물문지, 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상회복 조건, 흙을 파는 거 있죠? 원상회복 조건이니까, 일시적으로 한 거니까, 임야에서 뭐예요? 흙을 파서 원상회복 조건이라면, 그냥 뭐예요? 임야예요. 자, 이건 뭐가 아니라는 얘기하니까, 잡종지가 아니다. 그냥 흙 파는 거, 돌 채취하는 거는 잡종지인데, 채석장 뭐예요? 토치장 잡종지인데, 원상회복이라는 건, 일시적으로 하는 거니까, 자, 그거 뭐예요? 자, 임야에서 팠다면 임야다니까요. 그 다음에, 거기 학교 교사 건물이고, 체육장 있죠? 자, 이게 학교용지 맞아요. 학교 건물하고, 체육장, 학교용지고. 자동차 등을 판매 목적으로 호출된 야외 전시장 부지, 야외 전시장, 이건 뭐예요? 당연히 잡종지입니다. 자, 왜? 야외 전시장 있죠? 자, 실외에 물건을 싸두는 거예요. 그래서, 물류장, 야외 전시장 있죠? 이게 잡종지예요. 그 다음에, 자연의 이수가 있거나 있을 거를 예상하는데, 여기까지는 예상하는 토지는 뭐예요? 이건 하천이고, 소규모 얘기 나오죠? 소규모. 소규모, 소규모 뭐예요? 자, 수로 부지, 소규모 수로 부지. 소규모 부지 나오게 되면, 자, 인공적인 수로, 소규모 수로 나오게 되면, 이 소 규 규 규 규 있죠? 규 규 규 국어, 소 규 규 규 국어, 이렇게 외웁니다. 5번은 국어다. 3번이 답이고, 4번은 3번이 답이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뭐예요? 5번 문제는, 일단 경계점 좌표 높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만, 도시개발 사업 지역,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만 작성 비치합니다. 이 지역은 경계점 좌표 높보, 토지장 지역들을 3개를 함께 비치해. 왜? 경계점 좌표 높보에는 소유자 표시가 없어요. 지목하고 면적이 없기 때문에, 면적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자, 토지 대장을, 그 다음에 경계가 없으니까 지역들을 함께 비치합니다. 그 다음에, 자, 아빠 이럴 때도 봤죠? 이 지역의 지역도에는, 좌표에서 개선된, 경계점 간의 거리, 22m 11cm, 이런 식으로,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됐어요. 이 지역의 면적이, 자, 얼마 나왔다고, 765.45가 나왔어요. 이 지역은 뭐예요? 0.1제곱미터까지 공부에 등록하니까, 764.765.45죠? 765.45가 나왔다니까요. 자, 그럼 어디까지? 0.1까지 등록하니까, 짝수니까 버려서, 765.4로 공부에 등록한다는 점. 이 지역의 면적 측량은, 전자면적 측정기는, 우리가 뭐예요? 자, 땅값이 싼 지역도나 이면도 지역에, 자, 일단 거리, 실제 현장에 가서 거리를 산출합니다. 그래서 가져와서, 거리를 산출한 다음에, 면적은 뭐예요? 일반 싼 지역은, 전자면적 측정기 갖고, 자, 그 기구를 가지고, 면적을 산출해요. 근데, 땅값이 비싼 500분의 1 지역에 있죠? 경계점 좌표등록법 수반지역은, 경계점 좌표등록법이니까, 좌표면적 계산법을 해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 지역은 뭐예요? 5번에, 5번이 답인데, 자, 어느 좌표 뭐예요? 좌표면적 뭐예요? 좌표면적 계산법으로 있죠? 이 계산법으로 면적을 산출한다.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좌표면적 계산법이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시면, 이게 간평 16년도 간평 문제인데, 지상경계의 결정에 올케어 연결되는 걸 뭐냐 고르라 그랬죠? 여튼 그래서, 연접되는 토지사의 높낮이가 없는 동그라미, 없으면 구조물의 충하. 자, 해면수면에 접혀있으면, 최대 만제의 만수이죠? 도로고등 절투된 부분이 있으면 뭐예요? 자, 당연히 경사면의 상단부예요. 경사사, 경사면의 상단부니까, 뭐는 빼야 돼요? 디귿은 뺍니다. 그래서 일단 2번하고 5번은 빼고, 디귿은 빼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니은 들어가느냐, 니은 들어가느냐는 뭐예요? 니은 최대 만제의, 올케어 연결된 거 최대 만제의 만수니까 니은 들어가야 되죠? 닐이냐 미읍이냐 그랬을 때, 자, 당연히 뭐예요? 공유수면 매립지, 제방하면 바깥쪽, 하단부가 아니라 바깥쪽, 어깨 부분, 그래서, 야, 미음은 연줏되는 토지사의 높낮이가 있죠? 구조물의 하닮이니까, 몇 번이 4번이 답입니다. 몇 번이 답이라고? 4번이 답이에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질문에 다시 나오겠지만, 기역하고 구조물의 충하, 그 다음에 뭐예요? 미음하고 구조물의 뭐예요? 하단부,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도로구고인, 자, 경사면에서 중앙기, 기역과 디귿, 미음은, 자, 이렇게 기역과, 이 기역과 디귿, 미음, 이 세 가지는 뭐예요? 세 가지는, 그 구조물 등의 수입권자가 다를 때는, 수입권에 따른다. 자, 그런 내용을 한번 다시 볼 거예요. 자, 일단 6번에 4번이고, 넘겨보시면, 7번도 뭐예요? 간평, 작년 문제예요, 작년, 간평의 작년도 문제입니다. 이 작년도 문제인데, 다음은 어디에? 자, 토지 대장에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공유지 연령부에 등록하는 사항이 아닌 거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적 도면에 도면번호 있죠? 이 도면번호는 어디에 있냐 하면, 도면번호는 대장이 있어요. 우리가 이 대장에는, 자, 왼쪽에 뭐가 있고, 고유번호가 있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동, 사유, 여기 이제, 소유권자가 소재합니다. 무슨 장비? 도축 장비죠? 도축 장비예요. 자, 그래서 이 도가 뭐라고? 이게 도면번호예요. 지적 도, 이매도 도면번호 얘기입니다. 도면번호. 그래서 토지 대장에 등록하는 도지에, 그러니까 토지 대장, 그러니까 지적 도면에, 그 도면번호 있죠? 그게, 자, 어디에는 없다, 공유지 연령부에는 없다는 거죠. 자, 소유권, 집은 고유번호 있고 있죠? 필제별 공유조차하고, 고유번호 있으면 장번호 있고, 수입권자가 변경한 날, 7번은 뭐예요? 몇 번이 답이다? 7번은 3번이 답이다. 3번이다. 왜? 이 도면번호는 뭐예요? 대장이 있다. 대장이. 그 다음에 거기 8번, 지목변경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그랬어요. 지목변경 있죠?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 3개예요. 뭐 3개인데, 국토법에 의한 관련 법률에 따라서, 토지의 형질변경,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공사 준공의 내용에 따라서, 학교부지 공사가 준공됐으면, 학교용지, 지목변경 있죠? 자, 그럼, 지족공부의 등부터, 1, 7, 7부가 형질변경, 용도가 변경됐죠? 용도가 변경됐어요. 자, 분할도 신청해야 되지만, 일부 용도가 바뀌었으니까, 자, 뭐도 해야 돼요? 당연히 뭐예요? 지목변경도 신청합니다. 토지나 건물의 용도가 바뀐 4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개발사업 쪽에서 누가, 공사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지로 합병을 신청하면, 당연히 뭐라고? 합병할 때는 뭐예요? 자, 공동국택변지는 합해서 질환 얘기죠? 이게 다 지목변경이에요. 그런데, 여기, 3번에 산지관리법, 건축법, 산지관리법 등 건축법에서, 산지전용 허가신고, 건축허가신고 있죠? 자, 이거는 뭐예요? 자,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하는 등록전환 사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8번에 뭐예요? 8번에 몇 번은? 8번에 뭐예요? 3번이 답인데, 이 3번은 뭐예요? 지목변경 없이 신청하는 등록전환을, 등록전환 신청사유지, 지목변경 신청사유는 아니 됩니다. 3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9번에, 다음 중 지적공부의 정리등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거고 그랬는데, 자, 거기, 등기관서에 뭐예요? 소유자 변경 사실 통제에서,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의 변경사항을 정리할 때는, 소유자한테 뭐예요? 통제할 필요가 없다. 라는 얘기예요. 소유자가, 소유자가 등기 신청했어요. 소유자가 그거 알 필요 없어요. 소유자가 소유자한테 알려주는 것은, 지적이니까, 토지 편의사항이 바뀐 것을 알려주는 거지, 소유권이 바뀐 것은 안을 알려줘요. 대상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신규등록 대상 소유자는 소관청이에요. 시도이사가 조사하지 않아요. 신규등록 대상 소유자는 뭐라고? 시도이사. 그래서 우리가 시도이사가 나오는 것은, 자, 이렇게 누가 나오는 거? 시도이사가 나오는 것은, 일단, 뭐가 나오면, 승인 나오면, 승인받는 게, 이게 승인 나오면, 이 승인이란 단어가 등장하면, 반지축적이에요. 반출, 지번변경, 그 다음에 뭐예요? 지번변경, 자, 반지축적, 축적변경. 이 세 가지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 가지하고. 자, 그 다음에 시도이사는, 아까 3학도, 3학도 이상한 거였어. 검사를 할 때, 지적, 이 삼각식량 있죠? 이 삼각식량에 대한, 이 삼각식량에 대한, 이 삼각식량에 대한, 검사라든 삼각식량에 대해서 뭐예요? 등본기업을 열람하자, 삼각식량 나오면, 단어 누구예요? 시도이사. 시도이사.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렇게, 지적, 삼각식량 뭐가 나오면, 삼각식량 나오면, 시도이사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지적공부를 뭐예요? 지적공부를 보관하죠? 전산화된 지적공부. 어디에? 지적, 정보, 관리체계, 연구에 보전한 사람, 이건 둘 중이에요. 이 연구에 보전한 사람은, 이 시도이사. 시도이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대형 PC, 대형 컴퓨터에, 대형 PC에 보관해요. 그 다음에, 자, 적부심사 있죠? 지적적부심사는, 자, 누구를 거쳐서, 시도이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하셨어요. 여기 여섯 개, 여섯 개만 나와요. 여섯 개만. 시도이사. 그리고 여기 신규등록 안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가면 당연히 소관청이다. 신규등록의 소유자는, 소관청의 직권조사예요. 그래서, 바다 매립에서 신규등록 신청할 때는, 소유자증명서를 내야 돼요. 중공급사 확인증하고,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의 확인서하고, 자, 그 다음에 판결서 있죠? 그런 걸, 소유자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신규등록은, 소관청이다.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거기, 9번 문제 3번을 보면, 지적소관청이 공부를 복구, 변경능이 필요하지 않을죠?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완료통제도 필요 없죠? 필요하다는 경우는 뭐예요? 등록한 날부터 며칠이라고? 7일입니다. 변경능기가 필요하다면, 완료통제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이겠지만, 변경능기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등록, 등록 7일이란 점. 그 다음에, 소관청은 뭐예요? 공부를 직권으로 정정한 후, 사실을 통지받을 주소, 곳을 알 수 없을 때는, 일간신문 해당 시군구 공부인터넷 홈페이지에 뭐한다니까요? 공부한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소관청이 공부를 직권으로 정정하고, 이 사실을 통지받을 주소, 곳을 알 수 없을 때는, 일간신문 해당 시도가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시도가 아니라 뒤에, 게시판이 나왔다든가, 지자체 신문 공부가 나오죠? 공부가 나오면, 게시판이나 공부가 나오면, 시군구가 나와야 돼요. 구가 나와야 돼요. 구가, 기억이에요. 항상 앞에 뭐가 있으면, 게시판이나 공부라고, 공부라고 나오면, 항상 앞에는, 게시판 기역, 공부 기역이니까, 시군구가 아니라 뭐라고,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여기,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예요. 그 다음에, 지적성과증은 신계등록, 등록전환,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생길 때, 자, 어디예요? 절대 관할 등기에서 촉탁하는데, 신계등록은 등기부가 없어요. 고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촉탁 사유가 안 된다. 뭐가 없다고? 고칠 게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9번은 몇 번이 답이고, 9번은 뭐예요? 9번은 1번이 답이다. 자, 10번은, 토지 등의 신청이 잘못 기소된 거래서, 자, 괴발사업의 토지 등 시기는, 공부, 지적, 공부, 정리 시기는, 공사가 뭐예요? 중고할 때 맞고. 자, 신청 대상 토지의 환지, 신청 대상 지역의 환지 수반했죠? 그러면, 완료 신고만 하면 돼요. 토지 등까지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하면 된다고? 완료 신고만 하면 된다. 2번이 답이다. 뭐만 하면 되고, 완료 뭐예요? 완료 신고만 하면 되지. 뭐까지? 토지 이동까지 뭐예요? 이동까지 뭐 할 필요 없다? 신청할 필요가 없다. 자, 2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대의로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지목이 몰려있죠? 다 외울 거 없어요. 지목이 몰려있으면 합병할 때, 대의 신청할 때, 건물을 자를 때, 권리계획에 결정할 때, 건물, 토지 분환할 때, 이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 보면 공동주택, 자, 부지는 뭐예요? 부지는, 사업시행자가 뭐 할 수 있어요? 토지 등을, 대의로 신청할 수 있다. 누구를 대의해요? 소유자를 대의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5번은 채권자에 의한 채무자 소유 토지 등 대의를 뭐예요? 채권자 대의 인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2번이 잘못된 거고, 11번은 임야대장 등록제의 토지를 토지장 등록제로, 이게 등록전환이에요. 등록전환이 틀린 것 했을 때, 절대, 지금 현재 현행법에서는 등록전환할 때, 지목변경을 하면 안 돼요. 산지전형 허가신고 얘기지. 산지법에 따른 뭐예요? 토지형질변경, 형질이 바뀌었으면 지목이 바뀌죠? 이거는 옛날 얘기도 아니죠. 법이 5년 전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11번에 뭐예요? 1번이 답이다. 왜 등록전환은, 이 등록전환은 뭐예요? 전환은 무엇이도 지목변경 없이 가능하다. 아니게요? 지목변경 안 하고, 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안 하고 신청할 수 있다. 안 하고 뭐예요? 신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 됐죠? 그 밑에 쯤에 지목변경 없이 한다 그랬고, 이만 소유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를 받으러 등록전환을 뭐예요? 하기 위해서는 허가신고만 하면 지목변경 없이, 반드시 측량, 왜 등록전환은 뭐예요? 자, 합병과 지목변경 아니까,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지목변경 하게 되면, 면적이 바뀔 수가 있어요. 측량을 꼭 합니다. 그 다음에, 자, 등록전환 신청 대상 토지는 관련 번호에 따라서, 허가신고만 받았지, 지목변경 없이 허가신고만 받으면, 허가받으면 지목변경 없이 가능하고, 등록전환은 61일 의무가 생기죠? 그 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등록전환은 인접지 본본에 부본 붙이니까, 어디에? 인접지, 인접지 뭐예요? 인접지 본본에, 본본에 뭐예요? 부본을 붙이죠? 이렇게 부본을 붙이니까, 본본에 부본을 붙이니까, 인접지와 같은 지번 뭐예요죠? 여기예요. 뭐가 같아야 된다? 인접지와 축적이 같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12분 문제, 축적변경입니다.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1번에 뭐예요? 증간면적의 법규정의 허용범위인 이내죠? 이내죠? 이내라든가, 수의자가 전원이 청산하지 말기로 했으면, 청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축적변경 경정 고고날부터, 20일 이내에, 자, 셋은 15일 달발금밤에, 15일 청산금의 결정, 15일 있죠? 20일 이내에, 20일간 산하하고, 청산에 가서, 그러니까 20일 맞고, 그다음에 3번은 뭐예요? 3번은 납부도 6개월이고, 수령도 6개월이고, 그다음에, 여기 1개월이내에 뭐예요? 절대 2인청은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축적변경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해요. 1개월이네. 그래서, 작년시험에 1개월, 1개월, 그게 답입니다. 2인청은 1개월, 그다음에 2인청서를 뭐예요? 심의의결하는 것도 1개월, 어디에서 신청을?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소관청에. 축적변경위원회 하는 게 아니라, 12번에 뭐예요? 4번인데, 어디다? 소관청에 뭐예요? 소관청에. 자, 2일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소관청에 신청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 5번, 청산금의 납부비 지급 완료될 때, 소관청은 지처없이, 납부 지급이 됐으니까, 완료되면, 그게 바로 뭐예요? 확정공고하는데, 확정공고가, 토지의 이동식이다. 납부 수령 있죠? 납부 지급이 완료될 때, 납부 지급이 완료되면, 그게 지적공고 정리식이에요. 토지의 이동식이니까. 4번이고, 13번은 뭐예요? 담줄은, 필요적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못 정리하는 거. 이거 별표하세요. 능력시험이, 능력 14년도 능력인데, 지상권에는 목적 범위예요. 이게 필요적 사항이에요. 필수적 사항이라고 했죠? 이 필수적 사항은, 등기부에 기록되니까, 그게 등기사항이에요. 그래서, 지상권의 설정과 목적 범위는, 등기사항이다. 신청서에 써서, 등기부에 써 있으니까. 자, 저당권의 채권액과 채무자 표시 있죠? 그것도, 당연히 맞아요. 근데 어디, 3번에, 거기, 존속기간 있죠? 존속기간은, 등기원인의 약정, 아니면,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에요. 자, 왜? 등기사항은, 존속기간은 뭐예요? 존속기간은, 이미적 사항이니까, 필요적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반드시 기록할 사항은 아니라니까요. 다만, 무슨 말이 있을 때, 등기원인의, 존속기간의, 약정이 있다면, 신청서에 기록되고, 신청서에 기록됐으면, 어디에? 등기부에 기록되니까,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다.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 답이 몇 번이라고? 답이 뭐예요? 3번이다. 뭐는, 존속기간은, 존속기간은 뭐라고? 이건, 이미적이다. 이미적. 그래서, 이미적이기 때문에, 약정된 존속기간은, 자, 약정이란 말이 있어야지만, 기재할 수 있고, 기재가 되면, 등기부에 기록이 되니까, 그건 등기사항이다. 자,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14번 문제는 별표하시고, 가등기 중요하죠? 가등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가등기간, 본등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뭐예요? 옳지 않은 거. 이것도 15년도 등격시험인데, 가등기간, 본등기하면, 그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에 따로요. 순위만 소급합니다. 물건본등기에 소급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가등기 후, 제3자의 소유권이 안되었죠? 가등기한, 본등기 신청의 의무자는, 가등기 할 때 소유자이고, 절대 제3자가 아니에요. 가등기 할 때, 의무자가, 본등기 할 때도 의무자니까, 의무자는 변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 가등기 문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은 가등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느냐고, 본등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등기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1번에서, 수익권을 줬는 게, 2번, 아저씨 갑이 조카한테, 네가 시험에 합격해서, 자액증 빌려주면, 수익권을 줬는 게, 해주겠다고, 자, 계약을 믿고, 총권이 생겼죠? 이 가등기 총권을 보존해서, 가등기 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사망해도, 얘 자식하고 얘하고 공동을 할 것이고, 얘가 사망하고, 얘 자식하고 있죠? 자, 이 누가하고, 갑하고 공동을 할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어요. 자, 상속등기를 뭐 한 다음에, 자, 사망할 때, 자, 상속등기를 하지 않느냐고, 본등기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4번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보존 가등기에서, 이전 본등기 했죠?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등기로서, 가등기 전에 맞춰진, 감유한, 강계경비 등기는, 가등기 전에 맞춰졌으니까, 가등기 하기 전이니까, 뭐예요? 중간처분 등기 해당이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원인 되는 게, 가등기 전에 했으니까, 그래서, 절대 이거는 뭐예요? 직권말사한다 그러면, 틀린다겠죠? 자, 14번은 뭐예요? 14번은 몇 번? 3번, 자, 말수 대상이 아니다, 4번이죠? 4번은 말수 대상이 아니다, 아니게요, 4번. 그 다음에, 5번은, 수입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에서, 수입권 이전, 본등기 안 하고,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해당, 출시사항,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하는, 가압류는, 직권말사할 수 없다. 왜? 거기 써놓으세요, 소송 중이라고. 만약에, 이 의류를 상대로, A가 뭐예요? 돈갚으라고, 채무를 이항하러 소송했어요. 그래서, 법원의 촉탁으로, 뭐가 들어갔어요? 3번, 여기 가압류가 들어갔다, 치단대요. 자, 그러면, 이 가압류 등기는, 해당, 해당 소유권 이전, 청구권,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이니까, 이건 소송 중이니까, 소송이 끝날 때까지, 뭐하면 안 된다니, 말수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해두자. 자, 15번 문제는, 자, 15번 문제는, 자, 추에 관한 문제가, 마지막 나온 게, 18회 때니까, 올해가 34회죠? 그래요, 34회예요. 그래서, 16년 지났는데, 15년 주년 때, 열심히 했습니다. 혹시 15년 주년으로 나올까? 안 나왔어요. 16년? 안 나올 것 같은데, 이해를 합니다. 이것도 능력시험인데요, 그, 17년도 능력시험인데, 추아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썼어요. 추아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 각하전, 완료전까지는, 취아를 해야 돼요. 완료전까지, 각하전까지. 그 다음에, 공동으로 신청했으면, 공동 취아고, 단독으로 신청했으면, 단독 취아예요. 자, 자, 이, 공동으로 했는데, 단독을 한다든가, 직권을 취한다,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일단 취아는, 다 돌려줘요. 왜? 다음에 다시 처리하는 거니까. 각하는, 신청서는 안 돌려줘요. 왜? 이 사건을 각하했다는 것을, 신청서, 기타 부속소류 편집장에 처라고, 그 다음에, 각하결정 업무를 써놔야 돼요. 어떤 이유로 각하했다는 내용을. 자, 그래서, 자, 18회 때 마지막 답이었던 취아는 뭐냐면, 일괄 신청했다가, 하나의, 자, 하나의 등기 신청서에, 부동산이 같은 관할 등기에서, 등기 목적도 같고, 원인도 같고, 같이 했으면, 그 중에서 하나는, 하나만 취할 수 있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게 옳지 않은 것에서, 취아를 전산정보로 조정해서, 취아, 이용해서, 취아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에서 송신한 방법을 할 수도 있고, 방문 신청해서 방문을 하고, 전자 신청은 전자를 취하고, 하나의 신청서로,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일괄 신청, 아까 얘기했죠? 일부만 취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2번이 뭐예요? 없다 그래갖고, 이게 마지막 18회 때 답이었습니다. 3번에 저면에서 등기 신청을 취하면, 신청서와 부속서를 모두 신청했다, 반환한다 그랬죠? 왜? 나 나중에 다시 하겠다는 게, 철회니까.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했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유를 소명해서 신청을 취할 수 있다. 이게 답이에요. 절대. 자, 15번에 몇 번이 4번? 각하. 등기 뭐예요? 취아 시기는 뭐예요? 각하 전. 뭐라고? 완료 전 있죠? 완료 전에 해야 돼요. 완료 후에는 할 수가 없어요. 완료 후에 하려면 뭐예요? 그걸 무슨 말소 등기 안 되든가. 그죠? 그런 얘기지. 절대 뭐라고. 완료 후에는 취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이 공동으로 신청했으면 공동으로 뭐예요? 자, 취하를 해야지. 일방이 취할 수는 없어요. 4번이 15번의 4번이 답이다. 16번은 뭐예요? 이해관계인의 3자. 그리고 16번은 별표합니다. 이해관계인의 3자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렇게 써 있죠? 21년도 재작년 9급 문제입니다. 등기관이 신청에 착오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잘못으로 뭐예요? 등기를 잘못했죠?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등기하는데 누가 있다면?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뭐예요? 자, 제공해야 됩니다. 없이, 없이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16번에 몇 번이? 1번이 답이다. 직권. 직권 무슨 등기는? 직권 경정등기는. 자, 경정등기는 누가 있다면 이해관계인이 뭐예요?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는 게 이거. 승낙서가 필요하다는 게 승낙서. 자,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승낙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임을 발견할 때는 권리자무자가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1개월의 2일을 진술하고 말소하겠다는 뜻을 통제한다. 자, 이제 이게 뭐냐면 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중간처본등기는 먼저 말소하는데 그 나머지 건 이렇다니까. 그 다음에 3번 말소등기, 말소된 등기를 회복할 때 이해관계 있죠? 이 사람이 승낙서가 필요하고. 가등기 문자 또는 가등기에 의한 등기상 이해관계도 명인의 물을 받아서 승낙을 받아. 가등기를 단독 말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말소등기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에 3자가 있을 때 3자에 뭐가 필요해요? 승낙이 필요하면, 승낙서 내면 3자 등기는 등기관이 뭐한다고. 직건 말소합니다. 결핍하시고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17번 문제는, 이것도 이제 법무사 2015년도 문제인데 가장 옳은 거 그래서 전자신청에 취하는 반드시 뭐예요? 전산정보주의 이용에 취하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에서 송신한 방법을 한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가장 옳은 거예요. 왜? 방문신청은 방문해서 취하면 되고, 전자신청은 전자적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 2번은 왜 틀렸냐 하게 되면, 전자신청에서 사용자 등록은 우리가 인터넷에 발달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꼭 뭐예요? 관할 등기에서 갈 필요 없어요. 아무데나 가서, 아무데나 가서 해도 돼요. 사용자 등록을. 그 다음에 전자신청에 대리는 자격대리인, 변호사, 법무사만 해요. 일반인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법정대리는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말도 안 돼요. 방문신청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전자신청은 방문신청과 동일한 모든 등기 유행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정한 등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모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은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 없으니까 일단 사용자 등록을 못해요. 한마디로 뭐예요? 법인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죽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냈는데,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라고 했으니까 인격자가 안 돼요. 사용자 등록을 못한다는 얘기죠. 자, 18번 별표하시고. 왜? 유증에 관한 얘기예요. 15년 전 능력입니다. 능력시험은 뭐예요? 학업공무원 승진시험이라는 얘기예요. 가장 오른 거, 그래서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은 다 공동해요. 무슨 능계 하는 거니까? 잊었는 게 하는 거하고 문제가 냈잖아요. 잊었는 게. 항상 뭐예요? 잊었는 게 할 때는 신상수가 아니면 다 공동해요. 그래서 여기 포괄유증은 단독을 한다. 말도 안 돼요. 포괄유증이 단독을 하는 건 보존능기 할 때는 얘기지. 잊었는 게 물어봤잖아요. 그 다음에 2번. 포괄유증의 경우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근데 특정유증은 거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유증은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누가 지금 현재 유언에 의한 증여를 한 자 있죠? 지금 현재 유언에 의한 증여를 한 자가 사망하셨다는 게요.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지금 현재 등기부상의 1번. 갑이 뭐예요? 갑이 유언에 의한 증여를 하고. 유증이죠? 유언에 의한 증여. 자, 유증에서 유언장이 뭐예요? 유언장이. 이분이 살아생제는 유언장이 공개가 안 돼요. 누가 공개가 안 된다고? 유언장이 공개가 안 돼요. 이분이 뭐예요? 사망해야지만이 비로소 공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사망하면 상속이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 수유권자는 민법 997제에서 A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수유권자예요. 그 유언장이 공개된다면 누가 이 의리라고 하는 뭐예요? 혼의 자식은 자, 강남에 50억짜리 아파트 주겠다고 유언장이 썼으니까 얘한테 가서 왜? 얘가 진짜 수유권자 아니니까? 이 사람 돌아가셨으니까. 상속받으니까. 얘한테 나한테 등기달라고 요구한다니까? 그럼 이 사람은 상속등에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일단 얘가 유언장이 청구권이 생겨서 얘한테 요구하니까 가족관계 등록부 첨부해서 2번 뭐라고 잊었는 게. 원인을 뭐로 해서 유증을 원인해서 뭐예요? 누구한테? 을한테 해줘야 돼요. 유증이 A의 유언 중기죠? 신상속은 아니라는 게 공동으로 해줘야 돼요. 얘가 공동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A는 공동이니까 등기필 정보도 내야 되고 인감위명도 제출합니다. 상속등기 안 해도 돼요. 유증 문제 나오면 가장 70% 이상의 답이 그거예요. 상속등기 한다 그러면 틀려요. 3번 보관주행의 경우 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맞춰져 있다면 굳이 상속등기 안 해도 되는 걸 했다면 뭐예요? 굳이 말수할 필요 없어요. 말수하지 않고 그대로 유증 등기하면 돼요. 그냥 우습게 소리로 상속등기 했다는 건 뭐예요? 상속등기 했다고. 국가 입장에서는 착한 사람이에요. 생각까지 다 내고. 그래서 상속 안 해도 되는데 했다면 뭐예요? 자, 말수할 필요는 없어요. 자, 거기 4번이 그렇죠? 특정유증의 경우 등기 전 상속등기 이미 맞춰졌죠? 상속등기 말싸움이 없이 이전등기 할 수 있다. 그게 18번은 그게 옳은 말이에요. 그래서 18번은 몇 번이? 4번이 답이다. 몇 번이 답이라고? 4번이 답이다. 4번이. 자, 그 다음에 5번은 당연히 뭐예요?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을 받을 경우에 유언집행자가 상속묘위를 보조등기하는데 안 다음에 유증의 이전등기 절대 뭐예요. 특정유증만 그래요. 미등기, 특정유증, 이전등기. 특정유증은 매매가 같다 그랬죠? 특정됐으니까. 포괄유증은 내부동산 다 주겠다. 내부동산 2분의 1주겠다. 포괄적이니까 상속가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포괄유증은 자, 포괄유증은 미등기일 때 미등기, 포괄유증, 보조등기 미등기, 특정유증은 무조건 뭐예요? 이전등기.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19번 문제. 자, 19번 문제 뭐예요? 등기 촉탁 있으면 등기관이 직거보조등기하죠? 그게 아닌 거. 자, 이건 조그맣게 별표하시고 네 가지예요. 네 가지가 뭔데? 가압류. 가처분. 강제경매. 경매가 강제경매예요. 왜? 임의경매는 등기부가 있죠? 미등기 부동산이니까. 자, 주택임차권에 등기명령이에요. 등기명령입니다. 자, 이 네 가지는 뭐예요? 네 가지는 촉탁 있게 되면 등기가 아닌 등기부 이거 써야 되잖아요. 쓰려면 뭘 해줘야 돼요? 등기부 만들어야 되죠? 이걸 직권하겠다니까요. 보조등기부. 네 가지 촉탁. 네 가지가 아닌 것은 4번이죠? 왜? 체납처분의 압류등기는 여기서 빠져야 되죠? 압류등기를 할 때는 세금 빨리 걷으려고 자, 이 세무서장한테 압류도 촉탁하지만 플러스 뭐라고? 수익권보존등기 이 두 가지를 같이 촉탁합니다.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같이 촉탁해야지 받아주지 압류만 촉탁하면 뭐에 대해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만 촉탁하면 안 받아줘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9번은 몇 번이? 19번은 뭐예요? 4번이 답입니다. 4번이. 자, 넘겨보시면 15번 문제는 아, 20... 몇 번이죠? 20번 문제는 다음편 20번이죠? 20번 문제는 자, 이게 17년도 법무사 문제인데 전자신청에 가장 옳지 않은 것 해서 일단 일본의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나 대리는 뭐예요? 사연자 등록해야 되죠? 근데 자, 법무사나 변호사 자격대리한테 맡겼어요. 나는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기 위해서 한다. 그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외국인 나오면 있다. 외국인도 뭐예요? 자격대리인이 외국인 경우에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조약에 따라 적이지만 일단 외국인이 나왔을 때 우리 시험 문제에 외국인이 나왔을 때 없다라고 나온 적 없어요. 다 있다라고 나오지. 외국인은 뭐예요? 등기부상의 적격자 명의가 올라갈 수도 있고 외국인은 전자신청도 가능해요. 있다.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대표자 관리는 대리 내에 위임하지 않고 사단 재단 명의로 전자신청. 절대 법인 아닌 사단 대들은 사용자 등록을 못해요. 인격자가 아니니까. 명의가 뭐예요? 사용자 지금 뭐예요? 등기신청 적격이 법인 아닌 사단이 적격이니까 절대 전자신청할 수가 없다. 3번입니다. 20번에 몇 번? 3번이 4번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뭘 못한다고 전자신청을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외국인. 자격대리인이 아닌 자격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전자신청을 할 수가 없다. 그랬고 전자신청의 경우 인감령을 제출할 자가 공인인증 정보 송신할 때는 인감령을 송신하지 않아도 되죠? 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의사를 확인하기 해서 하는 거니까 21번 변피하시고 보존등기 절차의 설명 중 가장 뭐 하지 않는 거 옳지 않는 거 그랬어요. 미등기 토지에 국가로부터 이전등록이죠? 그래서 자기 앞으로 보존등기 할 수가 있다. 국가가 보존등기 안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대장 있으면 또 얘기합니다. 최초 그 다음에 상속인 돌아가시면 이 사람한테 뭘 받은 사람?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토지는 국가로부터 뭐예요? 소유권 이전등록이고 건물은 권신운유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1번은 판결에서 보존등기 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확인 판결이 할 필요는 없고 형성 공유물 분할 판결 이행 판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이행 판결도 가능하다. 자 3번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죠? 미등기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권심물대장에 최초로 소유자 등록되어 있는 자의 포괄수증자는 단독으로 보존등기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포괄유증이 가능하다. 포괄유증이 가능하다. 포괄유증이죠. 그죠? 그래서 몇 번은 자 21번은 21번은 몇 번이 3번이죠? 3번 뭘 받은 사람은 포괄유증 받은 사람은 보존등기 할 수 있다. 있다. 그 다음에 4번 미등기 토지 공유 미등기 토지가 공유죠?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공유자 전훈련 보존등기 할 수는 있어요. 자기 지분만의 보존등기 못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체납처분의 촉탁에 따라 직권으로 한 보존등기는 법원의 가처분 등기 말소 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보존등기 말소할 수 자 직권으로 보존등기는 뭐예요? 말소할 수 없다. 왜? 세금을 다 뭐예요? 세금은 직권으로 보존등기 했지만 세금은 명의자가 낸 거예요. 절대 말소하면 안 돼요. 옳지 않은 게 3번이었다. 그 다음에 22번 구분거물 대지권 얘기 나오죠? 그 별표하시고 자 언제 2022년도 재작용 구구 문제입니다. 대지권 등기를 한 후에 건물에 관한 권리등기는 자 어디에 땅까지 흐리게 미친다 그랬죠? 그래서 어디에 이 토지 위에 구분건물이 있으면 이 구분건물에 대해서 일동 전체 표제부 자기 각자의 전입원 표제부 그 다음에 값구일구가 있죠? 자 그러면 어디에 이 일동건물 표제부 아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전입원 토지 이 아래 대지권 표시등기 하면 여기 값구나 을구에 등기하게 되면 효력이 땅까지 미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체성의 원리 자 뭐예요? 101호를 취득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다 값구에다 이 건물 등기부 값구의 정 등기하면 토지 지분 400분의 뭐예요? 102 두 개를 대지권하고 건물을 다 취득한 걸로 보겠다는 그래서 땅까지 효력이 미친다 그럼 대지권에 대한 등기 효력이 되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록 중 해당 고의한 등기 순서는 자 지첩 접수번호가 맞죠? 왜? 이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있는 내용이 이 서울지표시 관악구 신도 100번지 대면적 400제곱미터가 어디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라고 올려갔죠? 그 말만 건물 등기부지 건물과 토지를 붙여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갑구의 1번 건축업자하고 건물 짓고 분양 친 다음에 여기다 2번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뜻등기해놨다 뜻등기 여기다 등기한 거는 이게 대지권 등기고 표제부에 토지 등기부 갑구나 의부에는 뭐예요? 지상권이 대지권이다 뜻등기한다는 거죠 뜻등기해놓기 때문에 건물 등기부에 잊어든기하면 여기다 잊어든기 할 수가 없어요 여기 효력이 여기까지 미치니까 그래서 자 거기 여기 만약에 토지 등기부에 만약에 지상권 등기 건물에 저당권하면 토지까지 저당권 등기 등기 효력이 미치니까 토지의 지상권하고 저당권을 비교하려면 순위번호 아니라 접수번호예요 그래서 대지권 순서 대지권이니까 지접이단 지접 그런데 대지권 등기부에 건물 등기부에 건물만에 대한 전세권을 할 수가 없다 아니라 자 여기다 뭐예요? 여기다 등기하면 땅까지 효력이 미치니까 이 두 개를 붙여놨죠? 그런데 여기 건물만이라는 것은 두 개 중에 이론적으로 보면 부동산 일부예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용인 물건이 있다예요 건물의 전세권 입자권 토지에는 지상권 왜? 우리가 밑벌 시간에 지상 후에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자 이 건물 전체가 아닌 건물이 있는 걸 빼고 일부에 대해서 용인 물건 등기가 가능하니까 자 건물의 지상 건물 위에 지상 후에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용인 물건은 가능해요 그래서 4번은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등기관이 구분 건물 대지권 등기 할 경우에는 집권으로 어디에 여기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가 대지권 등기 표제부에 대지권 등기 맞죠 신청받아 했죠 토지 등기부 해당구 사항란에 집권으로 뭐예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상권이 뭐라고 대지권이란 뜻 등기를 한다 뜻 등기 그래서 그래서 일단 뭐예요 옳지 않은 것은 3번만 옳지 않고 4번에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뜻 등기가 돼 있으면 토지 등기 기록에는 저당권 왜 여기다 저당권은 여기 저당권 혈액이 미치니까 여기다 저당권 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다 자 23번 별피하시고 이것도 능력시험인 12년도 능력시험인데 일단 일부 토지의 전세권 임상권 있죠 일부 토지건 이렇게 A 토지의 뭐라고 임상권 등기가 돼 있고 B 토지의 지상권 등기가 돼 있고 가능해요 왜 동일 범위 중복이 안 되고 이만큼씩 갖고 있는 거죠 하여튼 임상권 지상권 지우권 전세권 임상권 무조건 합병이 가능한 거예요 다만 우리가 뉴욕지 올해 시험에 올해 승진시험에도 나왔지만 뉴욕지 지우권 있죠 뉴욕지 지우권 성질상 합병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건 뉴욕지는 전부를 위해서 이게 뉴욕지 토지의 전부를 해서 남의 토지를 이용하는 거니까 옆에 있는 토지하고 합병하면 일부가 돼 버리지 안 돼요 자 승역지 지우권이 가능해요 뭐가 가능하다고 승역지 지우권이 가능하다는 게 승역지 승역지 지우권이 뭐예요 이게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일부 토지의 신탁등기가 있으면 안 돼요 왜 모든 토지의 신탁등기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토지의 등기원인과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은 가능한데 뭐예요 절대 가압류 가처분이든 추가 저당권도 안 되고 담보가 등기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합병이 가능한 건 등기법에서는 세 가지예요 용인 물건 모든 토지의 신탁등기 그 다음에 등기원인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절대 뭐예요 거기 1번에 일부든 전부든 용인 물건만 보이면 합병이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뭐나 안 된다고 유역지 지우권만 안 된다 자 24번은 뭐예요 그래서 23번은 1번이 답이고 23번은 1번이 답입니다 23번은 뭐예요 1번이 답입니다 24번 지우권 별표하시고 재작년도 법무상 문제입니다 지우권 설정 유역지 등은 승역지 등기록에 지우권 설정 등기할 때는 뭐예요 등기사항에 포함되죠 왜 반드시 써야 될 사항이니까 등기사항에 토지 등기기록에 유역지 지우권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합필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아니라 이게 나왔죠 유역지 지우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유역지는 유역지 전부로 해서 하는 거니까 안 돼요 기억해 주셔야 되고 3번 지우권의 승역지와 유역지와 같은 등기소 관할에 속할 경우 등기관의 승역지에 지우권 설정 등기했을 때는 직권으로 유역지 등기기록에 승역지 지우권 설정 목적 그래서 승역지에 지우권 설정 등기를 해요 계약 맺고 그러면 유역지에는 등기관인 식권으로 유역지가 지우권이다 등기한다 그 다음에 5번 승역지에 지우권 설정 등기를 했을 때는 등기관은 유역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할 때는 지치없이 그 등기소에 승역지 유역지 설정 목적범위 있죠 접수 연어를 통제해줘서 거기서 뭘 하도록 지권으로 뭐예요 유역지가 지우권이다 있죠 유역지 등기부상에 지권등기 하도록 해준다 2번이 답이다 2번 자 3회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 3번 3번 4번 6번